하나, 둘, 셋 하면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요. 뭐 하세요? 아니, 저 뭐 하시냐고요. 아니, 촬영하러 가면 선물해. 오늘의 콘텐츠는 여자친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 속아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하지 마요. 아니, 또 속으면 안 되는데. 아니, 속을 게 없어. 섭외가 돼 있는 거예요?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서 마음에 든 여성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섭외를 해드릴게요. 알고 싶은 걸로 따세요. 진짜로요? 아니, 갑자기 왜 카메라를 드리드시죠? 오늘의 콘텐츠인데. 혈액형, B형, 체형, 탄탄함, 마름, 보통체형, 글래머가 있는데. 제가 같이 골라줄게. 나 마름 아니잖아. 보통체형 글래머야. 제가 어떻게 글래머예요. 글래머니까 진짜 성격 내가 제대로 골라줄게. 일단 포부가 크면 아니야. 케어로함 아니야. 차분함 아니야. 친근함 아니야. 친절함 아니야. 재밌으면 절대 아니야. 그럼 뭐야? 부끄러움이 많음. 이것도 있어. 15초 동안 이걸 설명해야 돼. 시작! 안녕하세요. 27살 정재열입니다. 제치있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될까? 안녕하세요. 제치있는 남자 정재열입니다. 팔도 비빔면이 팔에 묻으면 빨리 닦아내야 돼요. 팔도 비빔면이 되니까. 이제 선택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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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됐었네요.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다크호스와 분이 등장했어요. 누구야 누구야. 연예인 아니야 이거. 너무 예쁘신데. 손을 닿았어요. 너무 예쁘세요.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저거 보내죠. 알았어요. 가만히 좀. 니들이. 일단 선물 보낼게요. 선물 보낼게요. 오케이. 됐어요. 이제 그걸 할게요. 일단 선물 보냈으니까 채팅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설마 오겠냐. 오 선물을 보냈네요.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왓손맨. 대박. 김정씨. 솔직히 몰카지. 말이 안 돼. 본인이 선택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몰카에. 네가 보냈는데. 난 랜덤으로 찍혔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나한테 이런다고. 바로 보내요 일단. 답장 왔어요.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요. 신났어 아주 저보고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어떡하죠? 아닙니다. 너무 미인이시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여성분과 매칭이 됐습니다. 성경에 집중하세요. 좀 선택 좀 할게요. 그러면 휴대폰을 다시 주시고 날짜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괜히 이렇게 방송인 거 까고 했다가 거절하시면 어떡하려고 해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할게. 저희가 제야! 이러면 더 망하는데 이러면 아 진짜 개떨인다. 근데 소감이 어때요? 재밌게 잘해야 돼. 고생이 많으시네요 참. 여기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시면 하하하하하하하 저기요 뭐하세요? 아 저 뭐 하시냐고요. 왜 보고 다시 가리세요? 네? 룰이 있습니다. 오~! 통참 정말로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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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고 갈까요? 아니 왜그래요? 방송의 재미을 위해서 쉬는 척 하는 건데 제가 이미 마음이 좀 상했어요 정재인은 빈뚜가 존나 사귀는 상황이에요 정재인은 어떻게든 풀어주려는 상황이에요 잘 채워줍시다 일단 처음 손이 차시네요 아 왜요? 귀걸이 귀걸이가 되게 예뻐요 아 그래요? 구글 좀 해보세요 네 가까이 너무 무심하죠 아 이게 애매하네요 뭐 묻은 것 같은데 왜 묻은 것 같아요 아니요 또 매너 있잖아요 미션 성공 촬영 없는 평일에는 뭐예요? 저 영화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구랑? 혼자 보는 거 좋아해요 아 같이 보면 저는 아 저 혼자 하나 잘 봐가지고 네 첫 번째 미션 성공 뭐야 뭐야 뭐야? 성공했다고? 뭐예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아 편하게요? 진짜 신경 쓰지 마시고 음 그 팔도 비빔면 알아요? 좋아해요? 팔도 비빔면 좋아해? 아니요 안 좋아하는데요 아 안 좋아하는데요? 네 안 좋아해요 그 팔도 비빔면 먹다가 네 팔에 묻은 적 있어요? 묻은 적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닦아내야 돼요 왜요? 팔과 비빔면 돼 하하 하하 미션 실패의 위기장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잘 얼굴로 웃겨봐요 얼굴이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사실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미션 섞은 것 같은데요? 3단계 10초 동안 손 깍지 끼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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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아니에요 이거 소개팅이 재밌다 소개팅이 나오면 보통 뭐해? 다 하죠 뭐 소개팅하면 네? 네? 차근차근 아 아 그거 신기한 거 내가 알려드릴까요? 응 좀 깍지 껴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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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게 뭐예요? 하하하 집에 가기 싫으면 뛰세요 하하하 하하하 집에 가고 싶은데? 하하하 손 안 담아줘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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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원해요 저한테? 아니 그냥 잡읍시다 그냥 잡읍시다 어ranchux 반 잡고 있어 그냥! 하고 마지막 하나만 센 거 하나 하고 정수리 뽀뽀하기 신체 부위 혹시 신체 부위 중에 어디를 좋아해요? 저 다리요 다리? 허벅지 왜요? 그냥 되게 찐스러운 다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정수리는 안 좋아하나? 정수리요? 아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정수리는 아 정수리 좋아하세요? 정수리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정패를 체험시켜드리고 싶어서 아 저를 체험시켜주는다고요? 정수롭기는 정수리에다가 뽀뽀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에 응을 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저는 하거든요 한번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시범을 먼저 보여주셔야죠 미션 실패합니다 미션 이대로 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들어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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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